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드필아~~ 상아먹고 해라~! 이 새끼 연애도 한번 못해본 새끼가 맨날 흑선물탕만 팔고 당근 마켓 그만하고 임마~! 드필 이 새끼.. 이런식으로 살아오는 새끼야 이 새끼는 자기의 개인사가 없어 어머니도 이 새끼의 흑설탕 판매업을 지지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레드필이라는 새끼는 지말로 이번에 딸디리를 하루에 몇번을 치고 딸디리를 지가 언제 치는지를 이번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진짜로 그게 지가 고백을 했어 진짜